연결이 되지 않아 미소리 후 소리샘 크기 뭐하느라 전화를 받는 거야?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? 세라 넌 네 방에 가있어 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얘기하나 보자 세라 데리고 병원을 했더니 뭐했어? 전화도 안 받고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쩌자고 그래서 생각 좀 정리하고 왔어요 무슨 생각을 정리하는데 계속 미룰수록 다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 몰라? 다시 날 잡을 테니까 그땐 꼭 데려와 알았어? 왜 대답 안 해? 진술서엔 서명했고? 안 한 거야? 진술서부터 세라 일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구만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우리 이혼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? 뭐를 해? 이혼하자고요 이혼?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사전엔 이혼 없다고 당신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? 당신 얼마나 변한 줄 알아요? 날 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? 지금 고양이 쥐 생각해 주는 거야? 꼭 날 위해서 이혼하자는 것처럼 들리네?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끝내요 저도 너무 지쳤어요 지쳤다고? 네 저 지금 움직일 힘도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세라 세진이만 줘요 제가 키울게요 뭐?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애들만 제가 키울게요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? 과거 숨긴 거부터 이혼 사유 전적으로 다 당신한테 있어 책임 있는 쪽에서 이혼하자는 얘기 꺼낼 수 없는 거 모르나 보지? 가정 파탄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고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한 곳에 하고 위자료도 없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판이라고 게다가 애들을 달라고?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애들 키울 건데? 세진이 세라한테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매달 수백만 원씩 되는 애들 교육비까지 갈 것도 없어 당신 하나 입고 먹는 데 드는 유지비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백화점 쇼핑하고 애들 등화교 시키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정신 차려 당신 권지연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기식 와이프일 때나 사모님인 거라고 당신이렇게 천지분간 못하는 여자였나? 다시 이혼하자는 소리 한 번만 더 꺼라 이땐 정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아라쌤! 아라쌤!